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써멀 그리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써멀 그리스냐면 킹핀 쿨링의 KPX라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써멀 그리스 4종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일 써멀 그리스를 굳이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거랑 나머지 경쟁할 만한 제품들이랑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해드리려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벤치 결과로는 제가 사용하는 거랑 나머지 하나가 가장 결과가 좋았었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딱히 한 종을 소개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었었는데 오늘은 굳이 이 한 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이유는 이 써멀 그리스가 좀 뭐가 특이하냐면 이 써멀 그리스는 보통 다른 써멀 그리스들은 색상이 회색인데 이 써멀 그리스는 색상이 하늘색? 그런 색상입니다 근데 색상만 신기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유명한 오버클러커가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써멀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 오버클러커는 CPU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오버클러킹을 하면서 써멀 그리스를 사용을 할 텐데 액체 질소 같은 것도 사용해가지고 오버클러킹을 하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서 제품의 변화 없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써멀 그리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써멀 그리스가 다른 써멀 그리스들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비교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 라벨이 없는데 제가 항상 사용하는 성린의 XTC4 써멀 그리스입니다 성능이 월등히 좋아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었고 다른 제품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저렴해서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유지력 같은 경우도 꽤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제가 이때까지 써보면서 유지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써멀 그리스들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판테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XTC4야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지만 오늘 비교를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써멀이 적당해요 그냥 어느 하나가 약간 특별한?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평범한 느낌의 써멀 그리스예요 뭔가 짬해서 느껴졌는데 기존에 다른 써멀 그리스들 있잖아요 좀 좋다고 하는 써멀라이트의 TFX라든지 아니면 곰써멀 그런 종류의 조금 성능이 좋다고 하는 제품들은 보통 굉장히 쫀쫀해요 굉장히 점성이 강해가지고 바르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주사기에 짜낼 때부터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XTC4에 비해서도 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발림성 자체도 상당히 좋고 약간 MX4 같은 느낌 보시면 발림성 자체는 XTC4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점성 자체는 XTC4가 더 높고 윤기 같은 경우는 킹핀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MX4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써멀들끼리 붙어있는 그 느낌 MX4의 약간 특징이죠? 그리고 윤기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점성 같은 경우는 MX4 쪽이 조금 더 꾸덕한 느낌? 아무튼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색상만 다르고 점성이 MX4 쪽이 더 진합니다 점성이 확실히 XTC4보다 KF-X가 점성이 더 높고요 그것보다 MX4가 점성이 더 높아요 윤기 같은 경우는 MX4랑 KF-X랑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발림성 같은 경우도 KF-X가 엄청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게 좀 온도가 낮다고 하는 그런 써멀그리스들 특징 자체가 발림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단점이 하나도가 좀 너무 심하게 꾸덕하다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꾸덕한 거는 좀 많이 덜하다는 거 일단 열 전도도라든지 막 그런 것들 스펙으로 넣어놓는 써멀그리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KF-X 같은 경우는 스펙으로 아무것도 안 알려져요 여기도 안 적혀 있고요 제품 설명 페이지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냥 용량이랑 가격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도 뭐 열 전도도 이런 것들 다 진짜 높은 거 써봤지만 솔직히 별 차이도 없었고 오히려 낮은 게 더 좋은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스펙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몰아에다가 실온을 동일하게 맞추고 펜을 엄청나게 빠르게 돌려가지고 수온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링스 테스트가 아니라 프라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링스 같은 경우는 한 회차 끝날 때마다 이게 유휴 상태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런 때에서 이제 온도 변화 자체가 조금 지속적으로 부하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부하를 시킬 수 있는 프라임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결과들 같은 경우는 온도의 최대치만 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온도의 변화가 어떤지 오늘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프라임 10분! 네 10분 동안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변화도를 좀 볼 수 있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멀 그리스 바르는 거 같은 경우는 점 짜기를 안 하고 당구 짜기를 할 겁니다 일단 X에다가 쩜쩜쩜쩜 해가지고 전체가 골고루 잘 퍼지게 양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스트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테스트 결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 CPU 10개 코어의 평균 온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작부터 0.5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점점 차이가 벌어지다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거의 한 1.5도 정도까지도 온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 자체가 약간 더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이런 양상을 그리는 거 보면 나중에 장기간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2도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멀 그리스 단 하나만 가지고 1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진짜 타급 서멀들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급 수준의 서멀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XTC4는 상급보다는 좀 가성비에 가까운 서멀이긴 하지만 여튼 이 정도 수준급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가 있겠죠 제가 사용하는 이 XTC4 같은 경우는 4g 이 조그만 이게 가격이 5,000원 하고요 큰 거 이거 5배짜리 20g짜리가 17,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KPX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만 거 이거는 4g짜리가 아니고 3g입니다 용량이 더 작은 3g짜리가 12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는 12달러인데 아마존에서는 1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XTC4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배송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이건 이제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조금 더 들 수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거의 한 3배? 3배가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10g짜리를 구매를 하시더라도 24달러고요 30g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62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용량끼리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그래도 3배가 넘어가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또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상급 서멀들이라고 하면 곰서멀, 지시 익스트림 이 정도가 있을 텐데 걔들은 얘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정확히는 이런 용량이 적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곰서멀이나 지시 익스트림 쪽이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용량이 큰 제품, 10g 이상으로 가면 용량이 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 킹핀 쪽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서멀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용량으로 샀을 경우에는 가성비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서멀그리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했을 때 아까 봤듯이 점성 자체가 너무 꾸덕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르기도 쉬워가지고 30g짜리 사놓고 나중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0.5도 차이 날 줄 알았는데 1도 이상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편을 준비하러 갈 거예요 뭘 준비하러 갈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IC 그라파이트 서머 패드에서 흑연 흑연으로 만든 뭐라고 했죠? 패드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이제 열 전도율 같은 걸 봐서는 완전 막 그래핀으로 제작이 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열 전도율이 굉장히 막 높은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또 스펙 상이고 액체가 아니고 고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액체 서머들에 비해서 과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갈 겁니다 이거 보고 싶으시면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럼 올라올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